안녕하세요. 세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돗바늘로 한코 고무단을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면뜨기로 뜬 한코 고무단 마무리하는 법, 그리고 원통뜨기로 뜬 한코 고무단 마무리하는 법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평면뜨기 한코 고무단 돗바늘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샘플은 겉뜨기 한코, 안뜨기 한코 순으로 이루어진 한코 고무뜨기이고요. 돗바늘로 마무리하기 전에 필요한 양만큼의 실을 남기고 잘라주세요. 마무리해야 하는 길이의 두세 배 정도의 실을 남기시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실을 자르셨으면 잘라준 실에 돗바늘을 연결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돗바늘로 코를 찌르는 방향입니다. 돗바늘로 마무리를 할 때는 바늘로 코를 뜰 때와는 반대 방향으로 찔러야 되는데요. 겉뜨기는 이렇게 안뜨기 방향으로, 안뜨기 코는 겉뜨기 방향으로 바늘을 찔러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돗바늘에는 항상 같은 모양의 코 두 개를 같이 찔러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겉뜨기 코는 안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두 개를, 안뜨기 코는 이렇게 겉뜨기 방향으로 두 개를 찔러서 연결을 합니다. 겉뜨기는 겉뜨기끼리, 안뜨기는 안뜨기끼리 두 코를 연결해주면 돼요. 자, 이제 같이 해보면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시작 첫 번째 코. 첫 번째 코와 이 두 번째 코, 겉뜨기, 안뜨기는 차례로 바늘로 찔러서 실을 쭉 빼줄 거예요. 자, 겉뜨기 코는 안뜨기 방향으로 찌르고 코를 빼주신 다음, 두 번째 안뜨기 코는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코를 역시 바늘에서 빼줍니다. 그리고 실을 쭉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실을 당겨주신 다음에 다시 첫 번째 겉뜨기 코를 찾아주시는데요. 첫 번째 겉뜨기 코, 이렇게 찾으셨으면, 이 겉뜨기 코의 가운데를 찔러서 왼쪽 가닥을 돗바늘로 이렇게 건져줍니다. 자, 겉뜨기 코를 이렇게 건지셨으면, 그 다음 겉뜨기 코와 이어줄 거예요. 자, 겉뜨기를 찔를 때는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뜨기 방향으로 겉뜨기 찔러서 바늘에서 빼서 돗바늘로 이렇게 옮겨줍니다. 돗바늘에 이렇게 겉뜨기 코 두 개가 지금 걸려있는 상태에서 돗바늘을 당겨서 실을 빼주는데요. 실을 완전히 다 당기지 마시고, 끝부분에 이렇게 작은 고리를 남겨주셔야 돼요. 완전히 당기지 마시고, 이렇게 끝부분에 작은 고리를 남길 정도로만 당겨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진행하는 실이 앞쪽으로 와있어요. 그러면 이 고리의 뒤쪽을 이렇게 당겨보시면, 이 뒤쪽 고리에 걸려있는 이 코가 보이실 거예요. 이 코는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이 두 번째 안뜨기 코입니다. 지금 뒤쪽에서 봤기 때문에 겉뜨기 코처럼 보이는데요. 앞에서 보면 안뜨기 코예요. 자, 이 안뜨기 코를 이렇게 찾아서 코의 가운데다가 바늘을 찔러서 왼쪽 가닥을 돗바늘로 이렇게 건져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뜨기 코를 건졌으니까 역시 다음 안뜨기 코와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안뜨기 코는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이렇게 바늘에서 빼주고 돗바늘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돗바늘에 이렇게 안뜨기 코 두 개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먼저 앞쪽에 있는 실을 살짝 당겨서 이 작은 고리 만들어준 것부터 없애줄 거예요. 먼저 고리를 다 없애준 다음, 그 다음 돗바늘을 빼서 실을 당겨주시고 완전히 다 당기지 마시고 이렇게 작은 고리를 다시 남겨줍니다. 자, 실이 이렇게 뒤쪽으로 가있는 상태에서는 이 작은 고리의 앞쪽을 이렇게 당겨보시면 여기 겉뜨기 코가 고리에 걸려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 겉뜨기 코가 이렇게 걸려있는 게 보이시죠? 이 겉뜨기 코에 가운데를 찔러서 왼쪽 가닥만 이렇게 건져줍니다. 자, 왼쪽 가닥 돗바늘에 건진 상태에서 바늘에 걸려있는 겉뜨기 코를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바늘에서 빼주세요. 자, 돗바늘에 지금 겉뜨기 코 두 개가 이렇게 걸려있는 상태에서 뒤쪽 실을 당겨서 이 작은 고리를 먼저 없애줍니다. 작은 고리를 실을 당겨서 없애준 다음 다음 돗바늘에서 실을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완전히 실을 당기지 마시고 역시 작은 고리를 이렇게 남겨줍니다. 자, 실이 지금 앞쪽으로 와있어요. 그러면 뒤쪽 고리를 이렇게 당겨보면 이 고리에 딸려오는 안뜨기 코가 보이실 거예요. 뒤쪽에 있는 안뜨기 코, 이 코를 찾은 다음 역시 코 가운데로 찔러서 왼쪽 가닥만 돗바늘로 건져줍니다. 그리고 왼쪽 바늘에 있는 안뜨기 코를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바늘에서 빼주세요. 자, 안뜨기 코 두 개가 돗바늘에 걸려있는 이 상태에서 먼저 이 작은 고리부터 앞쪽에 있는 실을 당겨서 없애주세요. 그 다음 돗바늘을 코에서 쭉 빼서 실을 당겨주고 역시 작은 고리를 끝에 남겨줍니다. 실이 지금 뒤쪽으로 가있기 때문에 앞쪽의 고리를 이렇게 당겨보면 겉뜨기 코가 이렇게 걸려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겉뜨기 코에 왼쪽 가닥 건지고 바늘에 걸려있는 겉뜨기 코를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돗바늘로 옮겨줍니다. 돗바늘에 두 코 걸려있는 상태에서 뒤쪽 실 당겨서 작은 고리 먼저 없애주세요. 그 다음 돗바늘 빼서 실 당기고 작은 고리 남겨주세요. 자, 다시 실이 앞쪽으로 와있으니까 이제 고리의 뒤쪽을 이렇게 당겨서 안뜨기 코를 찾아줍니다. 안뜨기 코 이렇게 딸려오는 코 찾으셨으면 이 코를 가운데로 찔러서 왼쪽 가닥 건지고 왼쪽 바늘에 걸려있는 이 안뜨기 코를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돗바늘로 옮겨주세요. 자, 돗바늘에 코 두 개 걸려있는 이 상태에서 앞쪽에 있는 실 당기고 작은 고리 먼저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 돗바늘 쭉 빼고 역시 작은 고리 남겨줍니다. 자, 이 과정을 끝까지 계속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마지막 마무리하는 법은 같이 해볼 거니까 이 두 코 남기기 전까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쭉 돗바늘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바늘의 마지막 두 코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두 코도 마찬가지로 안뜨기는 안뜨기끼리, 겉뜨기는 겉뜨기끼리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실이 앞으로 와있기 때문에 고리 뒤쪽을 이렇게 당겨서 안뜨기 코를 찾아주신 다음 바늘에 걸려있는 안뜨기 코 겉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돗바늘로 옮겨주시고 앞쪽 실 당겨서 고리 없애주신 다음 돗바늘 쭉 빼시고 역시 고리 남겨주세요. 자, 이제 앞쪽 이렇게 당겨보시면 있는 이 겉뜨기 코, 왼쪽 가닥하고 마지막 남아있는 이 겉뜨기 코 안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찔러서 돗바늘로 옮겨주세요. 다음 실 이렇게 당겨서 작은 고리 먼저 없애주시고 자, 돗바늘도 이렇게 빼주시는데요. 완전히 당기지 마시고 역시 마지막도 작은 고리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 다음 지금 고리 뒤쪽 이렇게 당겨보시면 있는 이 안뜨기 코 이 안뜨기 코는 지금 여기 안뜨기가 없기 때문에 연결할 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안뜨기 코 왼쪽 가닥 이렇게 건지신 상태에서 이 마지막 겉뜨기 코 이 마지막 겉뜨기 코 이렇게 안뜨기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대로 찔러줍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앞쪽 실 당겨서 고리 없애주시고 이제 돗바늘로 실 완전히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코까지 돗바늘 마무리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 나머지 실들은 이렇게 코 밑에 안보이게 잘 숨겨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다음은 원통으로 한 코 고무뜨기를 떴을 때 돗바늘로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겉뜨기, 안뜨기 순서대로 뜬 한 코 고무뜨기 원통이고요. 시작하는 방법은 평면 고무뜨기하고 동일합니다. 첫 코 겉뜨기, 안뜨기 방향으로 찌르고 두 번째 코 안뜨기,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바늘에서 빼줄게요. 실 이렇게 당겨주시고요. 실 당겨준 다음 첫 코, 겉뜨기 코 이렇게 찾아줍니다. 겉뜨기 코 찾아서 겉뜨기 코에 가운데로 찔러서 왼쪽 가닥 이렇게 건진 다음 바늘에 걸려있는 겉뜨기 코 안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실 당겨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실 완전히 당기지 마시고 이렇게 작은 고리 남겨주시면서 당겨주셔야 돼요. 자, 고리 남겨서 당기셨으면 지금 실이 앞쪽으로 와있는 상태니까 고리의 뒤쪽을 이렇게 당겨 보시면 안뜨기 코가 보이실 거예요. 안뜨기 코 가운데 찔러서 왼쪽 가닥만 이렇게 건진 다음 왼쪽 바늘에 있는 안뜨기 코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바늘에서 이렇게 빼줍니다. 자, 안뜨기 코 두 개가 돗바늘에 걸려있는 이 상태에서 아직 돗바늘 빼지 마시고요. 이 고리 먼저 앞쪽에 실 당겨서 없애줄게요. 자, 실 당기실 때 너무 꽉 당기시면 안되고요. 적당히 툭 하는 느낌으로 한 번에 당겨주시면 돼요. 자, 고리 없애주셨으면 이제 돗바늘 이렇게 쭉 당겨서 실 당겨주시고요. 완전히 당기지 말고 역시 고리 이렇게 남겨줍니다. 자, 실이 지금 뒤쪽으로 가있는 상태이니까 앞쪽 고리 이렇게 당겨서 겉뜨기 코 찾아주시고요. 실 당기면 딸려오는 이 겉뜨기 코 찾아서 가운데를 찌른 다음에 왼쪽 가닥만 이렇게 돗바늘로 건지고 왼쪽 바늘에 있는 이 겉뜨기 코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돗바늘로 이동시켜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뒤쪽에 있는 실 당겨서 작은 고리 먼저 없애줍니다. 그 다음 돗바늘 빼서 실 당겨주세요. 작은 고리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자, 실이 이렇게 앞쪽으로 와있으면 뒤쪽 고리 당겨서 안뜨기 코 찾아주세요. 뒤에서 봐서 이렇게 겉뜨기 같은 모양으로 보이는 거고요. 안뜨기 코입니다. 안뜨기 코 찾아서 왼쪽 가닥만 이렇게 돗바늘로 건진 다음 왼쪽 바늘에 있는 안뜨기 코를 겉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그 다음 앞쪽 실 당겨서 고리 먼저 없애주시고요. 돗바늘 빼서 실 살살 당겨주세요. 작은 고리 남기고 실 당기셨으면 이제 실이 뒤쪽으로 가있는 상태니까 앞쪽 고리 이렇게 당겨서 겉뜨기 코 찾아줍니다. 자, 겉뜨기 코 찾았으면 왼쪽 가닥 돗바늘로 건지고 왼쪽 바늘에 있는 겉뜨기 코 안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그 다음 뒤쪽에 있는 실 당겨서 이 고리 먼저 없애주세요. 그 다음 돗바늘 빼서 실 당겨줍니다. 자, 돗바늘로 하는 방법은 평면뜨기와 동일하고요. 마무리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자, 마지막 두 코 남기고 마무리하는 법 같이 해볼게요. 이제 마지막 두 코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가 남아있습니다. 우선 겉뜨기 먼저 이렇게 실이 뒤쪽으로 가있기 때문에 앞쪽 고리를 당겨서 겉뜨기 코를 찾아주신 다음에 왼쪽 가닥 건지고 바늘에 있는 겉뜨기 코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돗바늘로 이동시켜준 다음 뒤쪽에 실 당겨서 작은 고리 없애주시고 돗바늘에서 실 빼서 역시 작은 고리 남기고 실 당겨주세요. 자, 이제 실이 앞쪽으로 와있으니까 뒤쪽 고리 이렇게 당겨서 안뜨기 코 찾아주신 다음에 안뜨기 코에 왼쪽 가닥 건지고 바늘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안뜨기 코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바늘에서 빼줍니다. 자, 돗바늘에 실 코 두 개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앞쪽 실 당겨서 고리 없애주시고 돗바늘 빼서 실 이렇게 당겨주시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끝에 고리, 작은 고리 이렇게 남겨주시고 실 빼주셔야 돼요. 자, 바늘에서 바늘에 있는 코들은 지금 다 없어졌지만 아직 마무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돗바늘 마무리를 시작할 때 여기 첫 번째 코와 두 번째 코는 앞쪽에 연결되어 있는 코들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두 코하고 이 시작 두 코하고 마지막 두 코를 이렇게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실 뒤쪽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고리 앞쪽 이렇게 당겨서 마지막 겉뜨기 코 찾아주세요. 겉뜨기 코에 왼쪽 가닥을 건지고 자, 이 첫 코 겉뜨기 코 여기 이렇게 V자 보이시죠? 이 V자의 오른쪽 고리 맨 위쪽에 있는 오른쪽 고리 여기를 이렇게 건져주세요. 돗바늘에 코 두 개 이렇게 걸려있는 상태에서 뒤쪽 실 당겨서 고리 없애주시고 돗바늘 쭉 빼서 마찬가지로 고리 남겨주세요. 자, 실 이렇게 앞쪽으로 있는 상태에서 고리 뒤쪽을 이렇게 살짝 당겨서 안뜨기 코를 찾아주세요. 안뜨기 코를 찾으셨으면 왼쪽 가닥 건져주시고 자, 이제 이쪽에 있는 두 번째 안뜨기 코를 찾아야 되는데요. 지금 실이 이미 통과되어 있는 이 첫 번째 겉뜨기 코 겉뜨기 코가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보시면 뒤쪽에 이렇게 겉뜨기 처럼 보이는 안뜨기 코가 있을 거예요. 뒤쪽에서 봤기 때문에 안뜨기 코가 겉뜨기 처럼 보이는데요. 이 코의 오른쪽 맨 위에 가닥 여기를 이렇게 돗바늘로 찔러주세요. 이렇게 안뜨기 코 찾으신 다음 이제 앞쪽 실 당겨서 고리 없애주시고요. 돗바늘 쭉 빼서 실 끝까지 당겨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꼬리 실은 뒤쪽으로 코미트로 숨겨서 정리해줄게요. 자, 이렇게 한 코 고무뜨기를 돗바늘로 마무리하게 되면 이 고무뜨기가 위쪽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깔끔하면서도 일반 코마근보다 신축성 있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익혀두시면 다양한 곳에서 많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부분은 반복 시청하시면서 천천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상, 세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